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One Thing I Seek 내가 구하는 한가지라는 제목으로 10편 27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of David 다윗의 시점 예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호와는 내 삶의 요새이시니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When evil people come to devour me, when my enemies and foes attack me, they will stumble and fall 악한 자들이 나를 집어삼키러 올 때, 나의 원수들, 나의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다 Though a mighty army surrounds me, my heart will not be afraid 비록 강력한 군대가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Even if I am attacked, I will remain confident 비록 내가 공격을 받아도 나는 여전히 확신할 것이다 4절입니다 One thing have I asked of 예호와,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예호와,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예호와,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제가 좋아하는 성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요청하는,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내 삶, 모든 인생, 삶의 모든 날 동안의 평생, 평생이죠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게이지라는 것은 응시하는 거죠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성전에서 묻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지켜보고 그렇게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한 가지, one thing 여호와께 요구했던, 그가 추구했던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생각나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식사 준비하려고 분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가서 내 동생 좀 일하게 해주세요 혼자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필요 없고 딱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그것을 하면 되는데 마리아는 그 중요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붙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 그거는요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 거룩한 가운데서 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고 이상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The one thing I ask of 예호와 The thing I seek most Is to live in the house of 예호와 All the days of my life Delighting in 예호와's perfection And meditating in his temple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내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면서 뭐 하냐면 여호와의 완전함을 기뻐하고 그분의 전에서 묵상하면서 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뻐하고 또 인퀘어 대신에 메리템이 묵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를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먹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맛보기 한 입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For in the day of trouble he will hide me in his shelter 이는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인신처 안에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He will conceal me under the cover of his tent 그분께서 그분의 장막의 커버 덮음 아래에 나를 숨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와의 전에 거하길 원한다 라는 거죠 여와의 저는 바로 his shelter 그분의 은신처고 his tent 그분의 장막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은신처 나의 장막이 나의 보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He will set me high upon a rock 그분이 나를 바위 위 높은 곳에 둘 것이고 Then my head will be held high 그러면 내 머리가 높이 들려질 것이고 Above my enemies are on me 내 주위에 내 원수들 위로 높이 들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At his tabernacle I will offer sacrifices with shots of joy 그분의 장막에서 나는 기쁨의 외침으로 희생 재물을 드릴 것이고 재산을 드릴 것이고 I will sing and make music to yehoa 나는 여와께 노래하고 연주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죠 그분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Here we are when I cry with my voice 오 여와시여 제가 내 목소리로 울부짖을 때 들어주셔서 and be gracious to me and honest to me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서 when you said seek my face 당신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My heart said to you 내 마음이 당신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께 말씀드렸습니다 Your face oh yehoa I shall seek 당신의 얼굴을 제가 찬나이다 여와시여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울부짖으셨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나를 찾아라 내 얼굴 내 임재를 찾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얼굴이다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극히 응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임재를 구합니다 라고 응답을 한 거죠 그렇게 또 대답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그러니 나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고 Do not turn your servant away in anger 진노하시면서 당신의 종을 멀리 보내지 마소서 You have been my help 당신 나의 도움이 되셨지 않습니까 Do not abandon me nor forsake me 그러니 나를 버리거나 제끼지 마소서 O God of my salvation O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오 10절부터 12절입니다 When my father and my mother forsake me 내 어미가 나를 버릴 때에 Then yehoah will take me up 그때도 예hoah께서 나를 취하실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Teach me thy way O yehoah 그러니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O yehoah And lead me in a plain path 그리고 나를 명백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Because of my enemies 내 원수들 때문에 그러하오니 나를 바른 길 평평하고 분명한 길로 인도하소서 Deliver me not over unto the will of mine enemies 나를 나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넘기지 마소서 But false witnesses are reasoned against me 이는 거짓된 증인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으며 And such as breathe out cruelty 그들은 마치 잔인함을 내뿜 듯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력성을 그들이 드러냈죠 13절과 14절입니다 I am certain that I will see 예호와의 goodness in the land of the living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도 확신하셨죠 그분이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주셨을 때 그분 또는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함을 산자들의 땅에서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지 않을 것이란 거죠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도 확신하셨습니다 wait for 예호와 그러니 여호와를 기다리라 be strong, 강해져라 and let your heart be courageous 그러니 너의 마음이 용기를 내게 하라 wait for 예호와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보호가 되시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셔서 여러분의 원수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